올해로 제7회를 맞는 세계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이 지난주 서울 신사동 하이스트리트 이탈리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이탈리아 외교협력부가 이탈리아 디자인 지능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주한 이탈리아 무역관이 주최했습니다. 주요 화두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으로 홍보대사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코밀리오레가 선정됐습니다. 이코밀리오레는 올해의 주제로 빛을 제시하며 빛은 소비지향적인 대량 생산품과는 달리 사용자의 삶을 밝힘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만드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코밀리오는 제안을 향상하는 시장입니다. 미래의 재산을 향상하는 시장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시장입니다. 이와밀리오레는 제안을 향상하는 시장입니다.